와, 진짜 좋다. 옆에 집이 하나 더 있는 건가요? 저기 누가 있나본데? 집이 하나 더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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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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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위에서 잤어요. 아, 진짜요? 여기 또 있는 줄 모르고 아침에 산책하다가 있길래 혼자 계셨어요? 아니요, 형님들 장기아 형님이랑 그리고 로꼬 형님이랑 셋이 갑작스러운 혼자 주무신 건 아니죠? 네, 저도 김민석 형 배우 그 배우이랑 같이 아, 여긴 2층이구나 네, 근데 막 엄청 넓진 않아요. 아, 여기 위에서 내려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입니다. 저는 장기아 형님.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유명한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혹시 어떻게 어떤 직업을 네, 저는 가수로 이제 저도 가수인데 아, 네. 옷 입고 준비해서 이 거실에서 오는 걸로 하고 이따 뵈요. 네, 이따 뵈겠습니다. 찾아와 주실 줄 몰랐어요. 누군가가 더 계셨구나, 더 계셨어. 잠시만요. 주무시나? 민석이 형. 아침에 산책을 갔다 왔는데 옆 건물에 다른 출연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이기로 했었거든요. 10분만 다시 올게요. 10분이요? 10분이요? 10분 이따 다시 올게요. 10분이 올게요. 10분을 10분이요. 샐이 9분 정도 10분 당면이